네 신수빈 님께서 질문을 남겨 주셨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피지를 짰는데 지금 그 부위가 빨개졌는데 그리고 코 주위에 빨갛고 목이 물린 것처럼 살짝 부어 오른 건 뭔가요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피지 압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피지를 압출하는 것 자체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손으로 짜거나 아니면 피지 압출기로 힘을 가해서 피지를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힘을 주어서 압출을 하게 되면 힘이 일정 방향으로 가해지게 되면서 옆에 있는 피부도 자극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제가 사진에 그 그림을 그렸는데 사진에 보시면 우리가 힘을 주지 않은 부위에도 피지가 압출된 것을 볼 수 있고 피지가 압출됐다는 것은 여기에도 힘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힘이 이러한 문제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압출을 하고 나서 빨갛게 색소침착이 일단 됐다는 것입니다 색소침착이 됐고 여기서 핵심은 모기에 물린 것처럼 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기에 물린 것처럼 빨갛게 부었다면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해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에 여러 가지 자극이 가해질 수 있는데 모든 종류의 자극이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피부에 자극이 가해지면 우리 피부는 그 자극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은 것처럼 피부가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염증 반응이 시작되는 것인데 염증이 생기기 전에 피부가 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태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붓는 증상이 발생하고 붓기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여드름이나 모낭염 같이 염증성 피부 질환이 유발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이렇게 피지 압출을 하시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지 압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부과에 가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된 상태에서 멸균된 상태에서 피지를 압출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에서 압출을 하면 우리가 물론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을 수 있겠지만 손톱이나 이런 부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피지를 압출할 때 모공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모공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모기에 물린 것처럼 피부가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피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피지 압출 부위에서 이제 붓기가 유발되고 부어오르고 있는 증상은 염증성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으로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을 먹으면 가라앉을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기기 전에 케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저도 피지만 압출을 하면 항상 블랙헤드를 압출하건 피지를 압출하건 계속 여드름이 유발되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가급적이면 피지를 압출하지 않습니다 압출하지 않는 대신 어쨌거나 피지를 관리는 해줘야 되잖아요 블랙헤드도 그렇고 피지도 그렇고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화학적 각질제거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방법을 대신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크메르 바파리퀴드 매일매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지를 녹이고 블랙헤드를 녹이고 있어요 물론 압출이 필요하면 피부과 가면 여드름 압출 하시면서 피지까지 같이 압출을 해 주시기 때문에 뭐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도 조금 번거롭고 이러시다면 화학적 각질제거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집에서 이렇게 피지압출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면 앞으로도 피지압출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